활기적이고 활기찬 한국 연예계에서는 신성과 박소영 커플이 뛰어난 미모와 끼가 돋보인다. 그들의 뛰어난 외모와 특별한 예술적 능력의 완벽한 조합은 무대 위에서 그리고 실제 실생활에서 눈부신 사랑을 만들어냈다. 서울 부동산계의 소식통은 박소영이 약혼 선물로 고급 아파트를 사준 것으로 드러났다. 평범한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의 중심에 자리 잡은 고급스러움의 상징이다. 이런 고액 자산 가치로 박소영이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보람찬 선물이다. 신성은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음악 경력을 쌓았다. 그는 음악 분야에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똑똑한 투자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신성의 성공은 많은 한국 연예계 사람들을 동경하게 만들었다. 신성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유명인 중 한 명은 심영탁이다. 신성에 대한 동경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그는 신성의 열심과 고된 근면함을 배우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성이 재능 있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신성과 박소영 커플은 대중의 눈에는 아름다운 커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커리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신성 박소영 커플은 매력적인 외모 뿐만 아니라 불타는 사랑과 일상에서 낙천적인 정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자선 행사에 자주 등장해 사회단체의 기금을 조성하고 자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것은 그들을 사랑과 긍정적인 사회 지향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신성과 박소영의 대응과 유사성도 이들의 강한 애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다.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많은 예술 프로젝트에서 동료이기도 하며 그들이 속한 그룹의 성장과 개인적인 경력의 성공을 기념합니다. 이 커플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항상 즐거운 순간과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며 그들의 강한 애정과 유대감을 보여준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도 이 관계의 장점이다. 또 신성과 박소영 커플은 개인생활이든 경력에서든 계속 노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그들의 모든 성공과 행복으로 그들은 한국 연예계에서 사랑과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감사합니다.